대형 시소다 오른쪽에 있는 물은 68.2kg다 나중에 체중이 68km로 내려가면 오른쪽으로 기울거다 다꼬야키 그만 먹어라 1.3kg 늘었다 13번째 색은 투명색이다 왜이래 괴롭히지 마라 섞어준다 물 13병을 급하게 마셨더니 부작용이 와서 몸이 투명으로 변했다 흔한 일이다 당기라 며칠 전보다 몸무게가 1.3kg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당기기가 더 수월하다 체중이 줄어들때 감소하는 스트렝스가 내 생각보다 꽤 큰 것 같다 지난번 영상에서 괄호본능 성공여부 OX설문조사를 했다 어차피 니 될 때까지 할 거잖아 라는 의견을 보고 섭취하던 팔도 비빔면을 뿜었다 벽에 대고 연습하는 물구나무가 조금 수월해졌다고 벽 없이 시도했다가 그대로 등으로 착지했다 물구나무에 대한 공포감을 극복하려다 배가 되어 돌아왔다 그런데 물구나무 익스케이프라는 스킬을 습득하게 되면 그 공포감을 없앨 수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물구나무로 서다 뒤로 넘어가려고 할 때 한쪽 손으로 앞으로 빼면서 안전하게 착지하는 방식인 것 같다 이 스킬만 익히면 다칠 일이 크게 줄어들 것 같다 어릴때 태권도에서 하던 옆돌기랑 꽤 비슷하다 낮은 곳에서부터 천천히 매일매일 해라 어차피 빨리가든 천천히 가든 도착지점은 똑같다 니 요즘 마음이 좀 급한 감있다 급하면 부상당한다 올라가는 연습도 해보자 머리통이랑 등은 떼라고 하시더라 붙이지 마라 내려올때 콱 말고 사뿐하게 다시 올라가 엉덩이 떼라 다시 올라가 어 한쪽 쏠린다 니 지금 장난을 하나 물구나무 연습하다 보면 머리에 피가 쏠리는데 기분이 좋다 니 뭐 얼굴이 다람쥐같이 생겼네 니 뭐 얼굴이 다람쥐같이 생겼네 니 뭐 얼굴이 다람쥐같이 생겼네 올해 노터리 나왔나 올해 노터리 나왔나 오 자라 이거 차오츄르라고 샀는데 왜 고체형식이지 한번 먹어볼래? 야 먹어봐 야야 뭐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거 아니 아니 저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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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지금 그래 뭐고 그렇지 이게 뭐 야야 손 손 그거 물면 안된다 내 손 야 내 손 물면 안돼 야 이거 오른쪽 얘 왜 이렇게 좀 야 야 니 그만 하라고 야 나와 야 야 야 야 손 야 너 이게 다 둬 이게 무늬가 얘가 아빠하고 쟤가 엄만데 얘네 두개 합쳐져서 얘 얘 무늬가 나올 순 없지 얘 무늬가 얘는 먹을때 건드려도 가만히 있네 훠 훠 얘는 고양이가 아니라 표범인가 표범인거 같은데 아 얘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쟤는 퓨마 퓨마 정리구나 어 다리가 아프네 야 야 야 야 아무리야 그래야 엄마 쓰레기통 야 쓰레기통 뒤지는건 그렇잖아 야 나와라 나오라고 야 야 깨나와 더 따줄게 아 야 야 야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양이가 꼬리 꼬리 야 꼬리가 왜 이렇게 찐득찐득 찐득찐득하나 야 얘가 제일 똑똑하네 밥 주는 줄 알고 딱 기다리고 있네 모기가 한 수십 마리네 아 맞다 알통